한 대 막겠다 일로 와라 여기로 유도합시다 오케이 이쪽으로 이게 부인문에 꼭 해야 되는 인문 아니야 뭐야? 그 와중에 누가 죽었어?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일로 와 얼른 일로 와 오케이 유인했어요 이건 뭐야 이거 문화재야? 이거? 자 함정 준비와 뭐야 대포가 있네요 사용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애니한테 통하지는 않아 왜냐면 애니는 이걸 아니까 애니는 그냥 사람이야 멍청한 인간이 아니라고 멍청한 적이 아니라고 어 이거봐 하하 저걸 몇 발을 못싸요 못잘까요? 각소 한번 갑시다 자 데미지라도 좀 넣어야지 그래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뭐 각성 거의 gg네 gg 딜이 안나와 이건 도망가야돼 치료약 먹고 도망가야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개무서워 사샤있다 여기 오케 이쪽으로 자 왔으니까 뭐야 걸렸냐 덫에 걸렸냐 아니 안걸렸어 아직 덫에 안걸렸어 이거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어 저기에 콘이 있네요 제발 가만히있어 자 포니 어 사샤사샤 사샤가인 사샤가인 포니도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아 포니 아니었나보다 자 가자 이렇게 하나씩 잘라가는거야 포니 저 왼쪽에 있네 방금 봤다 자 아.. 치료해야 돼 자 보급 받고요 일단 보급부터 받아 보급부터 치료약이 좀 넉넉해야돼 지금 너무 적어 뭐야 여기왔냐? 벌써왔냐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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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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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와 저 놀고있는거 아니야 쟤? 신나는거 아니야 건물 부수는거 지금? 오 읏 읏 약간 좀 목적없는 약간 즐기는듯한 사람형인데 목적이 없진 않을거 아니야 근데 건물 건물 부수는거 즐기는거 아니야? 이거봐 하하 부스터가 없다 파스 먹자 내가 해야돼 에잇 절로가자 유도합시다 이쪽 잠깐만 좀 널찍한 길이 어디있을까? 아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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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유도하면 되겠네 이쪽이야 이쪽 이쪽 아 집 개 박살난다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유도하면 되겠다 오케이 왔다 왔어 왔어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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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지? 폭격하는데 어딨지? 미리 봐둬야돼요 프속하는거 여긴 폭격이 없네 아 있네 저기있다 띈다 띈다 오케이 날파리들 잘하고있어 저 신나는거 같은데 쟤 지금 오케이 봤다 나 봤다 어디왔냐 덩지랄했다 덩지랄다 거의 다 잘랐는데 뭐 드러내면 안돼 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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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이제 한쪽 팔 남았어 여기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쇼부 치면 충분히 잡을 수 있 쇼부 안치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이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거 물론 유도해서 내려갑시다 이거 오우 개빨러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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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마지막이야 체대로 가야돼 자 들어옵니다 그냥 한 대밖에 못 때리겠는데 거의 나가 못됐네 기다려 장 기다려 이 자식아 임마 생각이 있으니까 팔만 자르면 돼 팔이 좀 내놔봐 그러지 그러지 드디어 됐다 이제 목 쳐 상대적으로 목은 치기 쉽죠 방어도 못하고 정명 정명 아 정명 안된다 리바이가 아니지 어 에레 날라 날린다 와 지린다 와 이게 바로 각성이네 됐어 됐어 거의 아작 냈어 이제 아작 냈어 아작 냈어 하 저 여성의 여성형과 있는 죽지를 않아 이대로 난데 나도 거의 나가 돼야 돼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세계가 잔콕하니까 가자 최종전 가자 됐어 게임 한번 이제 시원하게 해보자고 아아 아아 아주 그냥 이 동네 자식들만이야 집값 좋은데 살고 말이야 집값 좀 낮춰줘야겠어 그냥 과거를 생각하는거지 여길 못들어오게 했잖아 얘네들이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어 나 체력이 없어 잠깐만 됐어 됐어 개집중하면 돼 어 결정타아 괜찮아 얜 이용해서 집 다 집 다 부숴버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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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미치해 에른이 앉을 분위기였는데 야 나 얘한테 진거 처음이야 역시 진진경모드인데 어! 야 진진경모드 오진다 체력이 없다 오케이 오케이 집중해야돼 집중해야돼 얘 피가 얘 피가 되게 안단다 얘 피가 되게 안단다 여기 거기 집 아우 이 집들 다 부숴버려야돼 이거 진짜 일부러 들어온거 노리고 있었네 벽이 막았어 날 아 이게 쉽지가 않아 뭐야 아 저건 무조건 뒤로 빠져야겠다 안되겠다 야 다크소울도 구르기 할때는 사는데 뭔게임이야 이거 개아파 아 잠깐만 이거는 좋은생각이 떠올랐어 쟤를 센까 쟤를 센까고 그냥 어디론가 가 다 부숴 넓은데를 하나 만들어 됐어 이정도면 돼 피하고 피한다며 때려 아 근데 이게 또 벽으로 오게되네 게임이 너 왜 그러고있냐 잡기해주고싶게 너 왜 그러고있냐 잡기해주고싶게 너 왜 그러고있냐 잡기해주고싶게 너 왜 그러고있냐 잡기해주고싶게 여기로 날려 이쪽으로 이리 집다 부숴버리게 여기 자리좋아 여기 자리좋아 여기 자리좋아 여기 자리좋아요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집다 부숴버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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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거 기다려 오는거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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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야돼 아 지금 나 미친 벽으로 벽으로 어 뭐야 얘는 도대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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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피해 오케이 저거 맞았을지도 몰랐어 이것도 안맞.. 안맞았어 안맞았어 가자 오케이 맞춘다 결정탄 뜬다 23,000샷 23,000샷 빠져 빠져 자세를 보니까 알겠네 쟤는 발찌 발기질 하기전에 저렇게 가드를 올리고 한 애가 뭔가 권법이 있는 애네 자세가 내가 무슨 기술이 들어간다라는게 공식이 있는 애야 그냥 싸우는 애가 아니야 권투 기술이 있어 간다 아 이건 이 상황에서 무조건 결정탄 밖에 안되는구나 더 때리다가 결정탄 날리려고 했는데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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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체력 없죠 뭐야 아 이것도 2차전이야? 망하려면 진진경모드 이거 하아! 가자 나무가 안부서져요? 아 그래요? 아 그랬니? 나 이거 몰랐어 일로와 이제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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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이게 어떤식으로 싸워야 될지 이제 알았어 어! 이거 발착인데 위험하다 바로 이거 딱 해야돼 들어갔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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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발차기 발차기 피해주고 정신못자리 결정탄 정신못자리 자 방심하지마 나 피 많은편 아냐 발차기다! 우와 쉣 빠져야돼 빠져야돼 아 이거 쇼버 쇼버 한번 볼만해 이거 가자아 최후의 결정타 간다 최후의 결정타 미친? 도망갈 도망갈.. 도망갈 생각이네 저 상태로 도망갈 생각이네 헐 헐 개멋있네 미카사 여자애가 개멋있네 어우 어 수정화되버렸어 수정화되버렸어 미카사 아니와 흠 흠 흠 으윽 엉 미카사 뭐하는거야 탈로는 깨지지 않나보다 여윽 도망갈 나 도망갈 와이아로 넷 고생하는 시범 이럴 결국 쟤를 행포하지 못했네. 아 이렇게 진격의 모드 오늘 최고 난이도 진진격 모드까지 모두 다 클리어 했습니다. 아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우리 트위치 여러분들 또 유튜버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진진격 모드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보니까 어 좀 멘탈 나가는 부분 이해해주시고 원래 제가 좀 어려운 게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생각보다 제 게임 실력에 비해서 어려운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버거워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 유튜브에서 진격의 거인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. 편당 뭐 하이라이트 35만도 찍고 거의 모든 조회수 다 합치면 50만 넘어가는데 어 정말 감사드리고 기념을 맞이해서 이번에 진진격 모드 하게 됐습니다. 여름에 여러분들 휴가도 많이 다녀오시고 아주 더운데 더위도 많이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또 재밌는 시원한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. 엔딩 크레딧까지는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여기서 바위에 옮겼죠? 리바위 첫 등장할 때 어 애니 저 때 진짜 엄만 줄 알았어 난 제가 근데 애니는 약간 머리 스타일이 다른 것 같다 거이나 되니까 좀 짧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저런가 자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스포는 다 삭제되니까 달지 말아주세요 리바위반 해체될 때 팔다리 해체될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처음에 여성 연관이 붙었을 때 그때 주인공이 각성했었을 때다 그랬으면은 다 같이 싸웠을 텐데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격의 거에는 깰건 다 깨버렸어요 후가 스토리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는 1회차 때 다 진행했던 거니까 뭐야 1회차 때 이 영상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이거 진엔딩 같다 그런 것 같은데 저 장면 1회차 때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 뭔가 설인의 거인에 대한 등장 예고 이런 것 같다 영상이 1회차 때는 저 영상이 안 나왔던 것 같거든 그런 것 같네요 추가 에피소드를 해야 돼 난 뭔가 엔딩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좀 뭔가 달라 똑같애 느낌표 그러네 이런 건 다 똑같네 아 똑같네 저거까지 다 깨면 뭔가 추가 영상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그걸 확인하기에는 또 이걸 다 깨기에는 좀 애매하죠 여기 있는 느낌표들 뭐 이런 것들 다 보다보면은 각각 캐릭터들의 에피소드 영상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하이라이트에 올려놨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1회차에서 영상 다 찍었으니까 1회차에서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진격의 거인 최고단위더 진진격 모드를 모두 클리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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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